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것은 신의 산 언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막이 완성되는 날에 됐을 때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이기 8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해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나가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이기 9장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는데 이 제사장의 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다음 날 그 여덟째 날에 첫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이기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해방문 밖에 나오지 못하고 7일 동안 제사장의 임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임식을 마친 그 여덟째 날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첫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당신께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곧바로 쉬지 않고 여덟째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곧바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지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했죠 4개 9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요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요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들을 취해서 드리려고 요 앞에 섰을 때에 또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4개 9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요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요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요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은약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오늘 정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도 보게 되면 귀신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도 자기들이 귀신을 섬길 때 보게 되면 귀신이 그곳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작두를 타도 발이 상하지 않고 대나물 들고 있으면 대나물가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동자 귀신이 오게 되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이지 않아요? 경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짧은 기간에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봐도 예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문조사 받았을 때 보니까 당신이 왜 이 교회를 선택했느냐 물었을 때 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4개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정말 실제로 첫 제사를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4개 9장 23절에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날까설 것을 확신하고 선포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였어요 4개 9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하묵제를 야여 앞에 드릴 수수와 순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렇게 모세가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무섭무지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공간에 안에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요? 아니 이미 임재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편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임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것과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하신다면 이게 특별한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단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겨주시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알았지? 어떻게 내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습니다만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죠 4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제사장의 축복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므로 끝을 맺었습니다 2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지대와 번지와 함흑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마침은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끝을 맺은 거죠 모든 백성의 대표다여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백성의 중부다였던 대제사장은 그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아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간증감에서도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민숙이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진이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은약의 백성으로서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능가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그럴 때 불이 요하 앞에 나와서 제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첫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자 9장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불이 요하 앞에서 나와 제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른지라 요하의 얼굴에서 나온 이 불이 제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 불은 결코 사람이 인일적으로 만든 불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바라로 만들어진 불도 아닙니다 요하의 불입니다 이 불이 제단위에서 제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흐명하셨음을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렸던 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은 요하 앞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 6장 12절의 말씀이죠 제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요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올봄 10장에서 이제 들어서면 아주 슬픈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막 이임을 받은 이 나닷과 아비우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제사장으로 이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제사장으로 이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 나닷과 아비우가 수영하다가 익사한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하 앞에서 분양을 하다가 죽었어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요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요하 앞에 분양하였더니 왜 죽었어요? 다른 불, 요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 나닷과 아비우는요 각자의 향로를 가졌습니다 향로가 뭐냐 그러면 이 회막에서 사용되는 불을 옮기는 도구예요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협기 25장 38절을 보게 되면 불똥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똥 그릇 근데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닷과 아비우는 왜 각기 향로를 가졌습니까? 그 번재단 그 재단에 있는 불을 요하께서 주신 불이잖아요 사람이 일일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하에 불이 나왔잖아요 그 불을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요하 앞에 분양하기 위함이었어요 성소에 있는 금양단의 향을 피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볼래요? 이런 거예요 저 향단에다가 향이 당겨지는 그곳에 그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번재단이의 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첫 제사를 드릴 때의 요하 앞에서 나온 불입니다 이 불이 구장에서는 이 불이 요하 앞에서 나와서 번재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렸죠 그죠?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이 꺼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씨를 이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반드시 번재단이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들어가서 향을 피움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내게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향로를 가져다가 요하 앞 재단이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곧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요하 앞에서 분양하여 그런데 나닷과 아비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낯선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닷과 아비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곳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때요? 향을 피워서 분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무슨 불이든지 상관없이 재단에 있는 요하의 불이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그 불을 가져왔든지 간에 송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분양을 하면 여러분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불이나 저 불이나 향을 피워서 분양을 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죠?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 불을 가지고 와서 니네 집에서 가지고 왔든지 어떤 불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분양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결과만 보지 않아요 향을 피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불이 요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메 그들이 요하 앞에서 죽은지라 요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향을 태워서 분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흠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하 불이 요하 앞에서 나와서 요하 불이 요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훅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닷과 아비우는요 성막 안에서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장에서 요하의 얼굴에서 나온 그 불 요하 앞에서 나온 그 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태울 때는 그 번재물과 기름을 태웠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요하에게서 나온 그 불이 이 다른 불로 가지고 하나님을 분양하려고 했던 나닷과 아비우를 삼켰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나닷과 아비우를 완전히 삼켜가지고 불이 완전히 잿가루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태웠나요? 그들의 생명만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채로 그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좀 다르죠 왜 요하의 불인데 왜 구장에서는 그 번재물과 기름까지 완전히 태워버리고 이번에 나닷과 아비우는요 완전히 태우지 않고 그들의 생명만을 태웠을까요? 옷도 있었잖아요 세마포 그대로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나닷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만일에 나닷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물로서 있었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 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만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닷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로 분양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추측인데요 첫째로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요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와 내 사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나닷과 아비우가 이 하목제 하목제는 여러분 축제잖아요 하목제는 그야말로 축제거든요 그때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나닷과 아비우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제사장에 대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술을 좀 과하게 마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7일 동안 그들은 제사장으로 임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7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까마득이 잊어버린 거죠 만일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맑고 깨끗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끔 술에 취해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돌려보내진 않아요 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술에 취해 있다가 성령에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맑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왜 나닷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려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다 그들은 7일 동안의 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리며 엎드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닷과 아비우 역시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각자 향로를 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국기 30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만이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 지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서 끊지 못할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제사장 아론만이 그 번제단위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도 아닌 아론의 두 아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개인의 향로를 갖기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아론만이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백성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 안에 작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인 나닥과 아비우를 죽이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을 죽이면서까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은혜를 받을수록 더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닥과 아비우는요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는요 신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현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추리국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모세기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닥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요아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신해산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꼭 집었어요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닥과 아비운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해서 신해산에 오르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지만 하나님의 현연을 보면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이 산위로 부르셔서 그대에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닥과 아비를 딱 지명하여 부르셔서 신해산으로 부르시고 저 멀찍이서지만 하나님의 현연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이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8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관유와 재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지금 제사장 이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나닥과 아비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이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제사를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아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권한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권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을 때 사탄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나요? 전쟁하는 동안에 다윗이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전쟁하는 동안에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우랑을 피하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지만 그때 넘어진 적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넘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다윗이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그리고 가름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나닷과 아비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임식을 마치고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요하의 얼굴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요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닷과 아비우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죄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부어주신 만큼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경상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들 주변에서 언제 넘어지던가요 잘나갈 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넘어지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난 이후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예배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정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정해 주셨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재물의 종류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재단에 사용되는 불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 제사의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재물로 가져온 소나 양이나 비둘길지라도 어느 부분은 태워드리고 어떤 부인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닷과 아비우는 경쟁하듯이 두 사람이 향로를 갖게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만이 들어가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기 향로를 취해서 함께 들어가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다 버리고 나닷과 아비우는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대로만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우리의 성전이시며 온전한 하목제물이 되실 예수 크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세원약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돼요 히브리스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머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의 보일로 정결함을 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는 예배 그리고 시대에 많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요 현대적인 예배가 있고요 예전적인 예배가 있어요 또 역동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인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누구죠?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마지막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아론아 너의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랬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 문맥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과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레기 9장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식을 갖고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여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와 앞에서 나왔던 그 영광스러운 불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닥과 아비오를 태워서 죽였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해손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구부 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10편 145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하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처럼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를 갖고 오세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